네 NCT 127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멋진 포즈로 네 그 포즈 그대로 가운데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센터에 계신 NCT 127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그 타이틀 슈퍼 휴먼의 컨셉을 주고요 아 슈퍼 휴먼으로 변신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슈퍼 휴먼이라는 곡은요 지금까지 이제 네 곡의 신곡이 있고요 또 이제 이 네 곡 중에서 저희가 이제 콘서트 투어를 하면서 세 곡은 이제 무대로 또 미리 선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굉장히 기대해도 좋은 그런 앨범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재현입니다 슈퍼 휴먼이라는 곡은요 이제 개인의 잠재력을 깨닫고 정말 긍정의 힘으로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슈퍼 휴먼이 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음악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슈퍼맨에 저희가 연관을 받아서 이제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그 동작처럼 저희가 그걸 받아서 모티브로 가슴을 여는 시그니처 무브로 저희의 안무를 넣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지금 이분에서 예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공간 때문에 셋이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재현, 태용씨가 교진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6, 7, 8, 9 If you wanna feeling, say yeah 5, 6, 7, 8 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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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붐 치, 꾸 아유 정말 좋습니다 9명의 멋있는 남성들이 무대에서 굉장히 멋있는 춤을 추면 누구도 반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yes 그래도 진짜 세계에 많이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NC티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되게 많은 도시에서 많은 거 trucks 하게 됐는데, 감사하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좀 지칠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때만큼 팬분들의 응원이 힘이 됐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감사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슈퍼휴먼 하자마자 이제 이태형이 얘기한 팬분들이랑 우리 멤버들하고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정말 슈퍼휴먼인 것 같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슈퍼휴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유타형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저도 저희 팬 여러분들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팀의 원동력 슈퍼휴먼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도 팀원들도 하나로 뭉쳐서 정말 저희가 하나가 돼서 팀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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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워크가 맞아서 초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냥 모든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